원장님. 업무 복귀 말씀드리려고요. 갑자기 휴가 쓴 건 죄송했습니다. 두 사람도 와 있었네요. 무슨 일? 교수 협의의 발의 내용을 사장님께 전달 중이었습니다. 뭐 사장님, 교수들한테 단체로 까인 거요? 본인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하시네. 뭐 모인 김에 송별회라도 할까요? 까인 사람들끼리? 업무 복귀하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송별회예요. 저는 밀린 일이 많아서 먼저 갑니다. 원장님. 원장 아이디 반납하고 원장실 비우세요. 원장님께서 돈 세탁에 동원됐던 건 아십니까?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그만둬요. 사장님도 나도 두 사람도. 괜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. 가서 일합시다. 나와요, 두 분. 오 원장. 왜요? 여기 이렇게 셋이 있어봤자 서로 네가 나가라고 그 얘기밖에 더 해요? 형부, 많이 한가해졌나 보네요. 응급, 요새 일 없니? 사장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팀장님도 일을 못하잖아요. 뭐하고 있어요, 나와. 저거 트럭으로 막아버릴 수도 없고. 오. 오.